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과름쌤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같이 볼 내용은요. 이 3월 학평, 여러분 보셨죠? 그죠? 한국사 총평을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우리 한국사가 사실은 쉬운 과목이라고는 하지만 안 하면 안 되는, 안 하면 정말 위험한 과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간단하게 총평을 보면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들어가기 앞서서 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자, 여기 사진 너무 잘 나왔다, 그지? 나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쌤은 이렇게 생기도록 노력하고 살고 있어요. 이게 이 사진이 저의 롤모델이에요. 자, 여튼간에 전생님은요. 2014부터 108, 자, EBS 역사 강사, 한국사, 동아시아, 세계사 강사였고요. 자, 그리고 2017 마더텅, 엄마 혀, 한동세 검수를 했고 그리고 고아름 한국사라고 이제 사실 고위 명사처럼 지금 정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쳐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 교재가 고아름항사 개념서, 판사 한 판, 기추문제집 등을 비롯해서 모의고사까지 서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문제집들까지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선생님이 얼마나 이제 한국사에서 열심히 실력을 쌓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쌤이 참 저의 그 자랑이 좀 민망해가지고 많이 잘 말을 못하겠다. 여튼 그래. 그래서 내가 띄웠어. 내가 말을 못하겠어서. 자, 그리고 예전에 서울대 필수 한국사라고 있었어요. 이 서울대 필수 한국사가 꽤 어려운 거였는데 요거를 되게 압축적으로 강의하는 것을 선생님이 그동안 열심히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짧은 시간의 개념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실력을 갖추게 됐죠. 자, 그리고 찾는 건 공중국 저자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여튼 제 설명은 그렇고요. 자, 그럼 이번 3월 학평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3월 학평은요. 먼저 오답률이 높은 것들이 꽤 있었어요. 자,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좀 불안했던 시험일 수 있거든요. 자, 먼저 희랑대사라고 하는 희랑대사가 누구야? 이런 사람을 주고 고려, 태조, 왕건을 찾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가 가장 오답률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희랑대사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왕건이 견헌에게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모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분석이 어려운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 개념을 좀 했다고 하더라도 막상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가 내가 배운 인물인지 못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게 바로 자료분석. 자료분석이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국사 개념을 사실 되게 쉽게 쉽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3등급만 받으면 되니까 해서 3등급까지 거 금방 하지 뭐 해서 이거를 조금 듬성듬성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어려울 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문제가 있어, 박스가 있어, 그리고 선택지가 있어. 근데 이 선택지는 별로 안 어려운데 이 박스가 누구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럼 이거는 우리가 배운 내용인데 여기서 못 찾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내용인데 못 찾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문제풀이 연습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대부분 개념만 하거든요. 개념을 하면서 같이 기초 문제를 푼다거나 아니면 모의고사 푼다거나 이런 정도의 노력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바로 그거를 시사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였어. 자, 두 번째 거. 자, 오답률 2위죠, 그죠? 이것도 헤이크 특사를 이제 2위종을 줬어요. 자, 그리고 을사니객을 찾는 건데 자, 이 부분도 자료 분석이 어려운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소 한국사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조금 더 긴장감을 좀 타이트하게 가질 필요가 있었다라는 그런 시사하고 있지. 자, 그리고 고려의 사회 문제가 나왔어요. 공주명학 소, 고의부국을 주고 고려의 사회가 어떠한가. 근데 선생님은 사실 이거 보고 좀 놀랐어. 이게 오답률 베스트 3에 들어간다고? 좀 놀랬어. 왜냐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치만 공부를 하는 거야. 정치만. 근데 원래 역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되게 정치 파트만 공부를 호로록 한 다음에 경제, 사회, 문화 안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 파트 갔는데 문제를 못 맞추는 거야. 이게 되게 쉬운 내용인데. 그만큼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이것도 마찬가지. 이항법이라고 하는 거는 모내기야, 모내기. 모내기 몰라? 알잖아. 그치. 모내기가 뭔지 알잖아. 근데 이 모내기가 김맥이의 노력을 줄어들게 하기 때문에 광작을 유행시켜서 조선사회의 변화를 가지고 와요. 근데 이것도 못 맞춘 거야.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정치 파트에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한국사가 조금 밀리다 보니까 다른 과목이 밀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오답률 베스트 5에 들어가는 것 같아. 여러분이 경제랑 사회 쪽은 좀 공부를 해줘야 돼. 자, 그리고 15번. 이거는 연애주가 나온 거야. 연애주가 어디야? 연애주는 여러분 한국 땅이 아니고 지금의 러시아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독립운동이 많았기 때문에 연애주 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또 베스트 5에 들어간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이 모르는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모르는 그 부분들이 사실 몇 개 틀려도 최저는 맞추니까 이걸 몰라도 괜찮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를 했을 때 그게 조금 부족해서 한 문제가 틀려가지고 최저를 못 맞추면 그러면 재수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할 만큼은 최선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문항 분포 봅시다. 문항 분포는요. 흥선대원군 전까지가 전근대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사시대, 삼국, 남북조, 고려조선까지가 되게 전근대사고 그 뒤에 흥선대원군 후부터가 근현대사거든요. 그래서 문제 고르게 열 문제, 열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앞부분만 공부할 때가 많아 뒤까지는 진도도 못 나갔고 학교에서 고1 때 할 때에도 아마 여기를 안 나간 경우도 많을 거야.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앞에만 하고 뒤에를 안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여러분 뒤에도 내용이 열 개가 출제가 되는데 이거 안 해버리면 큰일 나죠. 그죠? 한국사는 고르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시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한국사. 자, 최소한의 시간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내야 되겠죠. 자, 우선은 한국사 학습은요. 먼저 우리 교재의 15시간 한국사 개념 완성 책이에요. 자, 15시간 만에 개념을 완성시켜주고요. 뿐만 아니라 기추문제까지 전부 풀어줘. 자, 그리고 여기 모의고사 같이 이렇게 커리큘럼이 두 개예요. 수능 한국사 위해선 두 개만 하면 되는 거야. 자, 먼저 첫 번째, 15시간 한국사 같은 경우는 자, 개념과 기추를 같이 풀어요. 그리고 기추문제가 항상 이제 뒤에 딸려 있는데 다 해설 다 해줘요. 그리고 교재 뒤에 해설지까지 딸려 있어. 쌤 해설지를 집어넣어놨어. 해설지도 우리 연구실이 만든 거야. 뭐 뭐뭐 하죠? 여러분 이거 하는 거지요? 아셨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뭐 하는 거랍니다. 이렇게 되게 여러분을 위해서 되게 쉽게 풀어쓰는 해설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부하고 나서 내가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면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독학으로 하기에도 되게 편안하게 교재가 나와 있어요. 자, 15시간 만에 완성되게 커리큘럼 다 짜놨고요. 이미 완강했고요. 하루 만에 다 완성할 수 있어요. 완전 노베이스까지. 쌤이 이렇게 15시간 만에 완성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쌤은 판서를 많이 안 해요. 판서를 하면 쌤이 쓰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여러분이 이걸 따라 쓰는 시간도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압축하기 위해서 또 쌤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 왜냐하면 남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쓴 필기인데 못 알아보는 거야.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야. 쌤이 이걸 많이 봤기 때문에 쌤이 만들어준 틀 안에 교재 안에 틀이 있어. 쌤이 만든 그 틀 안에다가 빈칸만 채우면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빈칸만 쭉 채우면 내용 흐름이 쫙 완성이 되게 났어요. 그러니까 15시간 동안 쌤만 쫙 따라오면 점수가 나온다는 거야. 자, 그리고 잊어버릴 수 있지. 그지? 한국사가 금방금방 호로록 호로록 공부하기 때문에 잊어버릴 텐데 그때는요. 빠르게 강의를 다시 반복만 해주면 충분히 좋은 점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한 8, 9월쯤에 오픈되는 파이널 모의고사가 있어요. 자, 이 모의고사는요. 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개념에 있는 문제가 기출 문제라고 한다면 이건 출제가 됐던 거지. 그지? 자, 이 모의고사는 전부 연구실 제작 문항이에요. 자체 제작 문항이고 수능과 동일한 난이도로 제작이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4시간 만에 완성 즉 이거는 모의고사를 4번 풀고 이걸 해소한다는 얘기예요. 자, 모의고사를 정치 파트 모의고사 하나 여러분이 취약한 자, 경제사의 문화도 하나씩 출제하게 되면서 전 범위를 자, 모의고사 4번으로 4회독할 수 있게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게 선생님이 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해설도 완비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 풀어보고 나서 내가 해설을 좀 보고 싶다 하시면 혼자서도 볼 수 있게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 구사 시간을 한 구사 시간을 하는데 너무 시간 뺏기면 억울하니까 쌤 여러분을 최대한 배려해서 압축적으로 그리고 시간을 조금 쓰고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게 쌤이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쌤이 앞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것들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먼저 개념완성을 내가 했는데 잊어버렸다 혹은 아직 안 했다라고 하시면요 개념완성 15시간 만에 끝내드리니까 한번 차근차근 확실하게 기초를 다지시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쌤이 이제 9월 평가원 시험을 전후로 해서 낼 거예요. 자, 그때 마지막으로 점검차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번 3월 모의고사가 이제 또 다른 시작이죠. 그죠?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들 결과가 어땠든 간에 잘 봤다면 자만하지 말고요. 못 봤다면 너무 실망하지 말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자리에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화이팅하세요. 쌤이 항상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